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부르는 생활 풍수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와 운세적인 시각에서 설명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집안을 복이 잘 들어오고 또 재물복이 넘치는 그런 집으로 꾸미실 때 또 이런 정보가 또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집안의 그 돈복과 또 재물복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가 꼭 필요한 집이 있고요. 또 반면에 좀 지나친 청소는 그런 경우에는 복을 또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우선 그 청소가 좀 꼭 필요한 집들은 운이 좀 많이 막힌 그런 집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청소는 매일 그 가정에서 하는 그런 청소가 아니고요. 대청소 수준의 그런 청소가 필요한 집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실이나 또 영업장 또 가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첫째 그 집안의 재물의 손실 또 투자의 손실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한 집은 반드시 그 일이 있은 후에 대청소급의 그런 청소가 꼭 필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그런 경우에 재물은의 그 약화를 초래할 만한 그런 기운이 계속 머물고 또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치명적인 해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 재물운이 새는 그런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공간을 좀 무겁게 지배하는 그런 기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좀 충분한 환기와 또 대청소급의 그런 청소 특히 그 벽면까지 밀대 같은 그런 도구로 눈에는 좀 안 보여도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먼지를 좀 닦아내듯이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둘째는 그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이 좀 유난히 자주 내게 되는 그런 집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청소급의 청소와 또 환기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관제가 더 악화될 그런 빌미가 돼서 또 재물운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셋째는 그 부동산 매물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그 매물로 내놓은 그런 해당되는 물건에 가셔서 집이든 상가든 그 환기 포함해서 대청소급의 그런 청소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특히 그 부동산 매물의 경우는 청소 후에 이 파우더 향이 나는 그런 방향제를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한 통에 한 2천 원 하는데요. 이런 방향제 꼭 뿌려주시면 그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는 특히 좋습니다. 넷째는 그 제가 모아서 좀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큰 시비나 또 다툼 또 집안 식구들 간에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나 또 언쟁이 있었다든지 또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든지 투자해서 그 손실이 몇 차례 좀 반복이 됐다든지 지금 제가 다 이해를 들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일들은 또 충분히 악재다 싶은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고 또 연이어서 그런 운이 좀 답답하게 반복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운이 그 침체기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미리 이렇게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그 아침 저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청소 말고요. 정말 그 광래듯이 새로 그 입주하는 곳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 입주 청소하듯이 그렇게 대청소급으로 청소를 하면 집안에 재물복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집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집은 절대로 그렇게 광래듯이 좀 지나치게 청소를 한다든지 또 너무 자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피하셔야 좋습니다. 이런 경우 지나친 청소가 되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재물복의 그 기운을 스스로 진공청소기로 그리고 물걸레로 복을 그 담아서 없애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 투자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큰 그 수익이 발생한 후 또 그리고 큰 문서를 잡은 후 큰 규모의 유산, 상속, 증여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에 그 큰 돈이 들어온 이런 경우에 지나친 청소는 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집안에 그 식구가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혼인으로 인해서 새로 그 사유와 또 며느리가 들어온 경우 또 자녀들이 출산을 해서 이세가 늘어난 경우 이렇게 집안의 식구가 늘어난 경우를 풍수에서는 큰 경사로 보기 때문에 재물복이 함께 들어온 시기로 봅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자격증을 땄다든지 표청장을 받았다든지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든지 이렇게 주로 문서적인 절차와 관청이 개입되는 공적인 관운이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 모두 그 풍수에서는 복덕의 기운, 즉 상서로운 기운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복덕은 명예와 재물복을 의미하고요. 이런 경사가 있는 집들은 너무 그 지나친 청소는 역시 그 복을 닦아내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역시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다들 그 지금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이 유난히 그 잘 풀리고 있다고 또 생각이 되시면 이런 때는 지나친 그 대청소급의 청소 역시 좋지 않습니다. 집안에 가득 쌓인 그런 재물복을 쓸어 담아서 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청소급의 청소가 필요한 집들 그리고 지나친 청소, 너무 자주 하는 청소 그리고 대청소급의 그런 청소가 오히려 그 재물복에 안 좋은 그런 집들 두 경우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집안을 재물복이 가득 찬 그런 공간으로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 풍수정보, 꿈해석정보, 로또운세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년에서 실버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한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